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늦었죠. 실은 어제 친한 친구하고 거의 12년 만에 스타크래프트 1대1 대결을 했는데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도끼짱으로 썩는 줄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번째 사연 보죠. 제목 우리 큰아빠가 반기를 들었고 할매랑 할매랑 완전 뒤집어졌어요. 아 진짜 이 고집불통 노인네들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이번 명절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사연은 지난 추석 때 올라온 겁니다. 이번 명절 저희 집안에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욕을 오지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 모두와 연을 끊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요. 이게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잘못인가 그게 궁금해서 써봐요. 일단 저희 할아버지 연세 90대 중반입니다. 조금 있으면 100살이죠. 워낙에 고령인데다 또 치병도 있어서 몸이 되게 안좋아요. 원래는 수술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도 말씀드렸듯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고 마취하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하지 말라더라구요. 그래도 꼭 반드시 수술을 할 것 같으면 여기 말고 연대병원 같은 큰 병원을 알아보라고 해서 일단은 약만 복용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집 근처를 자주 왔다갔다 걷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좌절한 집안일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뭐 건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두 분 모두 90세를 훌쩍 남긴 완전 꼬불한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이게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단 아무리 집안을 정리하고 치워도 표시가 안나요. 세탁기도 그래 건조 기능이 달려있는 거 드럼 세탁기로 바꾼 뒤에 멈춰버렸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고모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세탁기를 돌려주고 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방문할 때마다 늘 엉망친 창이고 고기랑 반찬은 간이 안 맞아. 그래서 저희 큰엄마나 저희 엄마가 왔다갔다 하면서 만들어드리곤 하는데 그걸 또 아껴먹다 상해가지고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아 물론 나이 많은 어른들을 이렇게 자식들이 챙겨드리는 거 이것 자체는 문제라 보진 않아요. 다만 저희 큰집 또 저희 부모님 또 작은집 거기에 고모들까지 이제 모두 환갑이 지났고 특히 저희 큰아빠랑 큰엄마는 이미 칠순이 넘어가요. 칠십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당신들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같이 늙어가는 상황이고 저희 큰아빠랑 큰엄마는 손주들이 열 살이 넘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왔다갔다 챙겨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이거 외에도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더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 부모님이랑 작은아빠랑 작은엄마가 할아버지 지금 지병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장애 등급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빨래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그런 도움을 좀 받아보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서 할아버지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대노하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라는 것들이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냐 자식이 한두 놈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그런 나를 남한테 빌어 처먹다 죽게 만들려고 이러면서 당신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이라도 절대 그럴 수는 없다며 말 그대로 난리가 나버렸어요. 거기다 자꾸만 30년 전부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렵게 살아던 이야기만 반복해야 되니까 엄청 답답해하던 저희 아빠가 결국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니 지금 우리는 아버지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살아오신 게 도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요 지금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 중에 그 30년을 안 챙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이고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대꾸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더 크게 화를 내며 이놈! 하더니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저희 아빠 멱사랑 확 휘어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략 이 망할 놈의 자식이 어? 감히 저거 아비한테 대드는 그런 막대 먹은 버르장 머리는 어디서 빼오는 거냐? 어? 니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 맞냐? 이러면서 정말 때릴 기사로 멱사를 잡고 흔드는데 이번에는 작은 아빠가 그런 할아버지를 만류하면서 아니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힘들잖아요. 이젠 냉장고 청소나 그런 것들이 무리고 많이 힘들고 하니까 좀 도움을 받아보자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랬더니 이번엔 할아버지 말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버럭버럭합니다. 이놈들! 니들이 그러고도 너희 아버지 자식이냐?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저거 부모를 무시할 수 있냐?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다시는 오지 마라. 너희들 도움 없어도 우리 둘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빵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식들이 배신을 했다며 꺼이꺼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때 집안 분위기 완전 개박살 그 자체였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큰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자식들 다 필요 없다니까 우린 그만 가자! 자식도 같이 늙어가는 걸 모르는데 뭔 대학을 되겠냐? 가자고! 이러면서 거기 있던 모든 동생들 사람들 다 끌고 나왔는데요. 고모들은 나오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이거 나이 많은 노인들의 무지성 고집 아닌가요? 아니 저희 아빠 삼촌 큰아빠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를 버린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짝 나라의 도움을 받자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나저나 지금 우리 큰아빠 분노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삶에서 부처님 같은 큰아빠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터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걸까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야 자식들 면전에 대고 니들 도움은 하나도 필요 없다 오지 마라 라니 참 아니 아흔이 넘어서까지 책임 오질만을 저렇게 내뱉고 방에 들어가 울기만 하면 일이 뭐 알아서 다 해결된답니까? 정말이네 자식들도 같이 늙어가는 걸 모르는 거야 이거는 댓글 맞습니다. 맞아요. 저런 노인데들 그런 거 절대 모르죠.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지들 생각만 옳다고 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죠? 2번 이런 경우 잠시라도 자식들이 돕는 걸 멈춰야 됩니다. 자식들이 매번 대신 수고를 해주니까 본인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기 객관화가 안되니까 저러는 거예요. 상한 거 먹고 배탈이라도 오지게 걸려가지고 고생을 한 번 해봐야 아이고 새끼들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거라고요. 댓글 아우 이건 좀 아니죠. 저 연세에 그러다 바로 삼도천 건너가요니마 요단강 넘어간다고 3번 아씨 나는 진짜 저렇게 안 늙어야지 내 주변 다른 집들도 그래 노인이 노인을 돌보니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농담이 아니야. 막 장수하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4번 지금 60대인 우리 아빠랑 삼촌 고모들도 저렇게 하다가 병났어요. 병생겼다고 늙은 아버지 수발들다가 하나같이 다 박살나버린 건데 저 상태로 있잖아 2대를 넘어서 3대까지 줄줄이 병수발 릴레이 시작하는 거야. 아니 요양원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등급 좀 받아서 전문가 도움을 받자 이건데 뭔 거지같은 고집으로 저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쳐 나버리는 거야.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이해가 5번 아니 이거는 나라에서 돈도 받고 지원도 받으라고 해주는 건데 그게 바로 노인들 장애 등급인데 어? 그거 받아가지고 본인들 용돈도 하고 뭐 목욕할 때 도움도 받고 또 센터에서 사람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 고자 그게 싫다고 환감 넘긴 자식들한테 전할지야? 아니 이딴 게 부모냐고 그냥 짐덩어리지 6번 내 나이 50대 중반 저희 시아버지 91 시어머니 86 정정하긴 해요. 한데 건전지 하나 스스로 못 갈고 귀도 워낙에 어두워 의사소통이 안돼 거기다 고집은 진짜 말도 못하고 장수라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 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우리 부부 노후 대책도 안되고 있어요. 이게 뭔 꼬라지야? 참 한장하는 거죠.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건재하다. 멀쩡한데 왜 장애 등급을 받으라는 거냐. 그게 기분 나쁘다 같은데 물론 뭐 썩 유쾌한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 안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도 좀 알아야 그게 어른 아닙니까? 또 이런 영상 보면 누군가는 또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안 늙을 것 같냐. 너희도 나중에 똑같을 거다. 이런 말 할 텐데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게 그런 당신들은 젊은 시절이 없었냐 이겁니다. 젊은 시절을 겪어봐 놓고 왜 젊은 사람들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늙어본 적이 없으니까 늙은 사람 마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늙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을 거쳐갔잖아. 그런데 왜 그걸 몰라?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